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밥을 먹고 바로 뻗었습니다. 바로 뻗고 지금 일어났어요. 여기는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퇴실이 원래는 12시인데 연장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연장을 하고 음식 가져온 거 더 해봤고 다시 밀피유가 나왔거든요. 오늘 2시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얼음 많이 녹았어요. 아침 산책 중입니다. 사람들이 다 갔나봐요. 간밤에 이제 저희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잠깐 마스크를 내려놓고 영상에 찍고 있습니다. 좀 여기저기 걷다가 다시 텐트로 들어가야겠어요. 사이트에 아무도 없는 거 보이시죠? 정말 저희만 남았어요. 정말 저희만 남았어요.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달고나 하는거같아 햄치즈 토스트 완성 아침에 주스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타임 원래는 계란도 넣어야 하지만 약간의 귀찮이지만 약간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햄치즈만 넣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양이 찍혀요 랜턴 모양인가봐요 콜맨 브랜드의 마크가 찍혀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다가 치즈에 지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섯개 먹었습니다 졸맛탱이입니다 여러분 콜맨 토스트 이번에는 케찹을 넣어봤습니다 케찹 토스트 맛이 나겠지? 케찹을 같이 넣은 토스트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ío 찹쥬 이제 저녁 준비를 합니다 사거endas Conserva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너무 아쉬워서 둘째 날도 더 입도록 했습니다. 지금 밀푀유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계란을 풀어서 소스로 찍어 먹는데 너무 담백하고 국물도 지금 너무 맛있어요. 몸이 녹는 느낌이에요. 덮주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를 끓인 주전자에 넣어서 중탕으로 따뜻하게 먹었어요. 되게 사케 맛도 나고 병도 귀엽죠. 유리병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너무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모잘라요. 어제 남은 고기를 얇게 썰어서 더 넣어 먹을 예정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오늘 칼국수도 사왔어요. 칼국수 면도 넣어서 소스로 다 먹을 예정입니다. 삼겹살을 얇게 썰어서 밀푀유에 넣어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원래 우삼겹이나 얇은 고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삼겹살을 넣으면 기름이 더 많아지겠지? 응 이것만 넣어서 한번 먹어보자. 삼겹살 얇게 썰어서 샤브샤브 해 먹기. 금방 익는다 그래도. 뭔가 수육처럼 되는 거 아니야? 수육처럼 되겠다. 저녁엔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바람도 저녁 6시 정도 넘어가면 좀 세게 불기 시작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까 칼국수를 먹어봤는데 덜 익어서 더 익히고 있어요. 아무래도 난로 위에다가 익히면 좀 오래 걸려요. 살짝 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슬슬 집에 가야 될 예정이라 정리를 조금씩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고기 시작해요. 다행히 겹쳐서 더 그리워준던 것들은 아니야? 안 익었어? 반짝발나. 우리 까먹으려니 오분이 나갔다. 엄청 예뻐. 응? 소름이 없어. event대로 즐겁니까?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남 embraced 못 받은 유일한 식사에 밤에 먹는 커피 향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짐을 다 싸고 차에 타자마자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이번 캠핑 영상 함께 힐링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